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하자면 홍준이 아까 걸어갔지? 걸어갔지. 우린 다 뭐야? 우린 다 뭐라? ATz지? ATz나요. 회사원, friend. 아, friend. 이 정도면 아니겠지. 회사원이 뭐야? 그거 찍었잖아. 짧게 쳐 드릴까요?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짧게 쳐주세요. 그리고 홍중이 형 곡 중에 하나도 합니다 이 씨리도 좀 다르다 너무... 너무 쌩얼인가? 우리 다 너무 쌩얼이다 이 씨리도 다르다 뒤에 씨리도 형지예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보게 보시는 건성 저희는 저기서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게 선택될지 모르겠지만 인섭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난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데이로타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인섭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가 지금 원데이로타임이랑 무리부위랑 피버랑 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런 거 아 저 원데이로타임